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게 되는데 제가 정리한 것은 첫 번째는 당신이 아무리 허세를 뿌리고 폼을 잡더라도 결국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다 달러를 빌려준 채권단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책 허황된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정책만큼 바깥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정직한 정책이란 것은 친시장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반시장적인 정책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실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2008년도 관료 세계에 문을 두드리게 되고 결국은 지금은 IMF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이창용 IMF 국장의 인터뷰를 저는 대단히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에코노드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창용 IMF 국장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자고요 몇 년 뒤에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중앙일보의 그런 화상 인터뷰에서 핵심 메시지를 서경호 기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히 이 서경호 기자는 본인이 화상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을 일종의 요약 형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조차도 국가 부채 급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한국이 괜찮을지는 우리가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이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끌어다 쓰더라도 우리가 괜찮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은 국제 금융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할 거란 겁니다 서경호 기자는 아주 장문의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저는 장문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가운데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인용해 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병호 tv를 그동안 자주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익히 들었던 주장일 수도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대선 전국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지출 프로젝트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이창용 IMF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발 이식까지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예사롭게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런 경고입니다 이창용 IMF 국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10년 50% 수준에서 2020년도 128%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만 큰 부작용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기축동화인 달러화를 보유한 특권 때문에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투자자를 찾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이탈리아도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한 선진국이지만 미국만큼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줄곧 국가 부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 국가 부채를 크게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능력 바깥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부채를 얼마만큼 지는 것이 안정된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60% 70%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때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미국과 일본과 같이 취급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이긴 하지만 기축동화를 보유하지 못한 터키나 멕시코 같은 그룹이라 생각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자금을 뺄지 안 뺄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을 들으라 노을 할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힘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의 국채 보유형이 크게 늘어났을 때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국채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민간금융기관의 건정성도 동시에 하락해서 위기를 상호간에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경고지만 우리 사회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경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고 시민 피의님이 이런 주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미 만국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청년들이 인식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인식해야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부채를 늘려도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이 판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분수를 벗어나는 국가지출은 일단 경로에 들어서고 나면 이 경로를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당장 개인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자 하는 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미래 책임지할 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익이나 당장 편안함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선택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는 경험을 한국이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 이렇게 답하기 힘듭니다 현재 이미 한국은 지출을 확장하는 부분에 그 경로 그게 가속화되는 경로에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집권하게 되면 결국 돈 쓰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경험을 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절제와 자제와 이성과 합리라는 것이 점점 대한민국 당에서 힘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또 특히 정치집단 같은 경우는 표를 얻는 부분이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던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행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아주 큰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 한국이 멈췄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